오늘은 생산성을 높이는 4가지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산성을 높이는 거 성공해서 아주 중요한 거죠? 오늘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내 생산성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성을 훔쳐가는 4종류의 도둑들이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 4가지 도둑은 무엇이냐? 첫 번째,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두 번째, 혼란에 대한 두려움. 세 번째, 건강에 나쁜 습관들. 네 번째, 목표의 달성을 도와주지 않는 환경. 이 4가지가 생산성을 훔쳐가는 도둑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이 도둑들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첫 번째,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 언젠가 누군가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부탁해오면 아니오를 천번쯤 한 후에 예라고 답해야 한다. 누군가가 내게 어떤 제안이나 뭔가 부탁을 해오면 무조건 일단 아니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할만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예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이 책의 저자도 그 뜻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그것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중하려고 할 때 자꾸 방해받는 것도 문제지만 목표 지점에 이르기도 전에 자꾸 다른 길로 빠지는 것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시간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려면 여러분들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사람이나 사물에게 반드시 거부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거절을 못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진짜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을 하나 갖고 가시는 거예요. 내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물론 도와줄 수 있죠. 도와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데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에는 우선수가 있는데 그 1순위가 내 성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료들이 여러분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청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게 많은 거일수록 그렇겠죠. 팀원들은 여러분들을 자꾸 자기 팀에 끌어들려 할 겁니다. 또 친구가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낯선 사람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부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물론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안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의 양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라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 예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거절하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근데 저녁에 누가 보자고 했어요. 이때 거절하기에 좀 미안한데 해서 가면은 나는 내가 나 자신과 영상을 만들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을 거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친구나 아는 사람 만나서 밥을 먹든지 술을 먹든지 하겠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얼굴 볼까?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무조건 뭔가를 거절하게 되어 있다. 결국 그 거절하는 것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쉽게 다른 사람의 제안이나 부탁을 승낙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크게 성공하는 가장 좋은 길은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 파고들 때 다른 일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순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아니야 나 할 거 있어 아니 나 딴 거 해야 돼 이미 선약이 있어 이런 식으로 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모두에게 예라고 말하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술과 같다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예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절을 할 때 여러분들의 승낙이나 허락이 훨씬 더 가치있게 빛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엔 물론 어렵죠. 하지만 계속 훈련하다 보면은 너무나 이제 당연하게 거절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죠. 이걸 명확하게 인식하시면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자신은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 삶이 없거든요.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 부탁 들어주느라. 그래서 일단 나부터 행복하고 기뻐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거절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거절해야 될까요? 누구나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부탁을 받을 때 매번 거절하는 것이 첫 번째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결국 부탁을 승낙하고 말았다면은 이 예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어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뭘 자꾸 물어봐요. 뻔한 질문도 있잖아요. 자주 하는 질문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자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블록에 써놓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링크를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보고서 이제 그 사람은 나한테 질문을 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창의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거절과 동시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 혼란에 굴복하지 마라. 남다른 성과로 가는 길에는 그리 즐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단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죠. 다른 일들을 제때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즉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압박이 굴복하기 시작하면은 마음은 편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높은 생산성을 창출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 성공과 혼란은 함께 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위대함 여러분들이 꿈이 클수록 여러분들이 더 대단한 일을 할수록 더 큰 혼란이 올 겁니다. 여기에 저항하지 않고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은 그 혼란을 마음 없애려고 하지보다는 그 혼란에 대응하는 법 대처하는 법 그 혼란과 함께 살아가는 법 아 이거는 세금 같은 거구나 내가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은 이 혼란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겠죠. 세 번째 신체적 에너지를 무시하지 마라. 건강을 잃으면은 집중력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신체활동조차 지장을 받습니다. 높은 업적과 남다른 성과는 많은 에너지에 필요로 하죠. 여기서 관건은 여러분들이 가진 에너지를 얻고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몸에 좋은 식품을 섭취해야 되고요. 운동을 통해서 몸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몸을 훈련시키면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생산성을 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감기만 걸리더라도 벌써 컨디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생산성이 뚝 떨어지겠죠. 여러분들의 몸은 굉장히 소중하다. 그 몸을 소중히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상성 높은 사람들의 일관 에너지 계획을 보면요. 보통 이런 계획을 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정신적 건강을 위해 명상하고 기도한다. 두 번째 신체적 에너지를 위해 건강하게 먹고 운동하고 충분히 잠을 잔다. 세 번째 정서적 에너지를 위해 사랑하는 이들과 포옹하고 키스하고 웃는다. 네 번째 정신적 에너지를 위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고 달력이 표시한다. 다섯 번째 업무적 에너지를 위해 단 하나를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둔다. 이런 식으로 물가를 짠다고 합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드는 법 성공하려면요. 주변 환경이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을 도와줘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역할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함께 일하고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태도 중 일부를 모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근묵자흙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은 내가 받기 싫어도 받게 된다. 그들의 생각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보고 따라하게 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을 잘 여러분들의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신이 팔릴 만한 곳에 여러분 스스로 놔두면 안됩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 단 하나로 이루는 과정에서 이 공사 중 너무 울퉁불퉁한데 길이 너무 위험한다고 우회로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환경으로 성공에 이르는 길을 닦아가십시오. 그래서 오늘 결론 네 가지 첫 번째 아니오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건 다른 걸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들의 최고 우선순위를 지키는데 방해가 되어선 안됩니다. 거절하는 법을 배우면은 나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다 거절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 혼란을 받아들여라. 성공과 혼란은 함께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추가하다 보면은 다른 것들을 미룰 수밖에 없게 되는 걸 깨닫게 되시고 인정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혼란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혼란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배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에너지를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 애쓰다가 건강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고갈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관리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살고 싶은 삶을 살려면 살고 싶은 삶을 살려면은 에너지 관리를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일을 가장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주변 환경을 스스로 관리하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 물리적 환경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도록 바꿔라. 우리 삶 속에 유익한 사람들과 매일 가는 길에 마주치는 올바른 물리적 환경은 여러분들을 단 하나 그 여러분들 원하는 버킷리스트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내 주변 환경에 내 목표에 방해되는 것들을 다 정리하고 치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성공에 내 목표에 도움이 되는 것들 채우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단 하나 이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생산성을 높이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거절하는 것만 잘 하셔도 여러분들의 승공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지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